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되게 짧은 시간 오늘은 좀 짧게 하면 좋겠네요 오늘은 아마 이게 저희 아마 다음 에피소드 중간에 끼워놓을 거라서 길게는 못하고요 제가 그냥 대충 어느 정도 이렇게 노트에다가 짜놨어요 그 시나리오를 그래서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이게 중간에 들어갈 거라 말을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이렇게 중간에 인터뷰하고 중간에 넣는 경우가 잘 없어갖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할게요 지금 저희 원패스워드 관련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좀 저희 원래 하는 것과는 다르게 제가 또 저희 WFDC 스페셜 때 나와주시는 코드스쿼드의 김정님을 또 다시 한번 모시고 얘기를 나누게 될 건데요 이게 이유가 뭐냐면은 좀 이게 애플의 지금 좀 약간 혼란스러운 그런 정책 또 어느 정도 원인의 작용을 했다고 보는 것도 있어서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인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WWDC 특집에만 나왔었는데 갑자기 등장한 코드스쿼드 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게 제가 이제 이 아이디어를 생각을 한 게 이틀 전인가 그랬거든요 뭐 다른 팟캐스트를 듣다가 이게 다른 팟캐스트에도 좀 이제 애플 UI 프레임워크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들어보니까 아 그쪽에서도 좀 뭔가를 좀 얘기해 볼 게 좀 있겠구나 싶어서 또 사실 김정님을 저희가 지금 밤에 녹음을 하고 있는데 이 같은 날 아침에 제가 연락을 드려갖고 그것도 주말인데 이렇게 또 빠른 이렇게 좀 급하게 제가 제가 섭외를 하게 됐는데 뭐 좀 길게는 얘기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아마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 저희 다음 153회 지금 듣다가 갑자기 이 얘기를 좀 상황 바꿔서 듣게 되실 텐데 그래서 지금 이 지금 여기에는 저희 땅콩 고객님이나 티덤님이나 없고 저만 있고 저와 이제 정님 단둘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원패스워드가 뭔지부터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쓰시나요 정님은? 어 제가 마지막으로 쓴 게 지금도 깔려있거든요 쓰고 있는데 네 식스인가 까지만 썼고 그 이유는 업데이트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냥 예전 버전을 계속 쓰고 있어요 네 이제 원패스워드가 뭐냐면은 이제 비밀번호 매니저 앱입니다 팟캐스트 저희가 이제 쿠더캐스트도 몇 번 얘기를 했었죠 뭐 이날 비밀번호 무슨 관련 어쩌고저쩌고 할 때마다 비밀번호 매니저 꼭 쓰세요 저희가 늘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되게 이 비밀번호 매니저 앱이라는 이 시장에 약간 선구자격 비슷한 앱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되게 오래전부터 했고 뭐 제가 알기로는 거의 15년 정도 가까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뭐 그 말인즉슨 뭐 한 2006년 뭐 그때쯤부터 어 있었고 그 다음에 어 맥앱으로 시작을 했죠 원패스워드가 또 네 맥앱으로 시작을 해서 뭐 아이폰 OS SDK 뭐 그 당시에는 그 나왔을 때 이제 아이폰 버전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버전들이 이렇게 나왔었죠 윈도우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그리고 작년엔가 오랜가에 리누스 버전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도 저는 정말 많이 쓰고요 거의 제 모든 거의 모든 비밀번호가 이제 원패스워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직원들 모두 원패스워드 계정이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원패스워드가 생기면 가족 공유 기능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가족끼리 서로 공유하는 계정이나 이런 거에 대한 비밀번호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회사 계정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계정에 대한 비밀번호 공유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지금 현재 이제 최신 스테이블 버전은 이제 7점 얼마인데 지금 이번에 원패스워드 측에서 이제 8버전의 맥 버전에 대한 지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일렉트론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밝혀져서 지금 많은 이제 옛날부터 원패스워드를 사용했었던 뭐 당연히 오래전부터 사용했으니까 다들 대부분 맥 사용자들이죠 다 뒷목을 잡고 있습니다 일단은 정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일렉트론이라는 게 뭐 많이들 이제 아마 IT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많이 들어봤잖아요 늘어봤겠지만 그래도 이제 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또 최근에 그 데스크탑 환경에서 웹으로 되어 있는 주로 웹으로 만들어 놓은 만들어 놓은 화면을 이제 데스크탑용 앱으로 만들어주는 네 그렇게 해서 배포할 수 있는 크로스 플랫폼 로그죠 그래서 많이들 쓰고 있고 뭐 크로스 플랫폼이라서 이제 윈도우나 뭐 리녹스 맥OS에 다 돌아가도록 만들 수 있고 IT 쪽에서 제일 유명한 건 아무래도 슬랙 앱이 아닐까 싶어요 슬랙 앱이 이제 대표적으로 일렉트론이고 만드는 거 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 웹 기반으로 만들어 놓은 걸 이렇게 빌드할 수 있게 잘 도구가 잘 돼 있어서 예전에 어 저희 예전 회사에 있을 때도 이제 맥용 뭐 툴 만들어야 되겠다 그랬을 때 웹 개발팀에서 이게 앱을 만들지 않고 웹을 만든 다음에 이거를 일렉트론으로 만들어서 이제 뭐 작가들한테 배포하고 이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 예전에 그러면 아 레진 때 그렇군요 네 맞죠 그 아무래도 이제 약간 그런 쪽인 장점이 있겠네요 뭐 예를 들면은 우리 회사는 뭐 맥 개발팀을 따로 둘 여력이 없는데 네 이제 일단은 맥앱을 내놓아야 되는 상황이 처했다 그러면은 그냥 이미 만약에 웹 앱이 있다면 이미 웹 인터페이스가 있다면 그냥 그거를 래핑을 해서 약간 일종의 래퍼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웹 페이지를 하나에 그걸 이제 컨테이너로 이제 싸서 네 거기에 이제 좀 몇 가지 OS 단에서 지원하는 뭐 API들 몇 개 좀 넣어주고 예를 들면 뭐 터치 아이디 기능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넣고 이런 게 많은데 이렇게 해서 이제 구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왜 많은 사람들이 일렉트론을 별로 안 좋아할까요? 이게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이렇게 일단 개발은 굉장히 편해요 그렇죠? 지금 일단은 설명해 주신 것을 봤을 때 그렇죠? 이게 사용자 측면에서는 장점이 분명히 있어요 똑같은 화면들을 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도 사실 그 유명한 일렉트론 앱 중에 하나인데 뭐 트위치 같은 것도 그렇고 트위치도 네 워낙 많이 쓰니까 이렇게 많이 쓰는 앱들이 일렉트론 기반으로 웹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제 불편한 점은 아주 세밀한 설정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가 되게 불편하고 네이티브 설정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웹 설정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뭐 바꿔야 되는 게 안에 웹에 이제 뭐 그 환경 설정 파일을 바꾼 다음에 다시 실행하는 구조로 돼야 되기 때문에 좀 그 제약 사항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외에 컨텐츠를 보는 데 있어서는 되게 편하기 때문에 개발사 입장에서는 선택하기 되게 좋은 도구가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사용적 측면에서는 딱 원하는 기능을 쓸 때는 괜찮은데 그거 벗어나서 조금 설정을 바꾸고 싶을 때 안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지는 거죠 뭐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말 많은 게 이제 또 성능 얘기도 좀 있잖아요 아 그렇죠 뭐 렌더링 자체는 네 네 이게 뭐 결국은 크로미움 기반이다 보니까 애초부터 크롬 자체가 리소스 많이 잡아먹기에 유명한 웹브라우저이기도 하고 뭐 요즘은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나 그렇기는 한데 그래서 일단은 이 원패스워드 최신 버전이 지금 일렉트론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도 오늘 깔아봤어요 왜냐하면 오늘 얘기를 잠깐 얘기를 하긴 하니까 장관을 깔아보긴 했는데 이게 뭐 좀 느낌이 확 다르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뭐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기존에 있는 맥OS에 앱킷으로 개발을 했었는데 이거 앱킷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좀 이따가 할 예정이지만 그 맥OS랑 되게 잘 어울리고 뭐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일렉트론이 되니까 뭔가 어색한 것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일단은 이게 보통 이게 얘네가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비밀번호나 뭐 지문을 입력을 하면 이게 열린 애니메이션이 있거든요 이게 약간 볼트라 그래서 금고의 개념이고 그 안에다가 비밀번호를 넣는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돼 있는데 이게 그래서 UI 애니메이션이 있었어요 이렇게 잠겨있다가 암호를 치거나 지문 인식을 하면 쫙 하고 열리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뭐 지금은 물론 첫 번째 베타니까 그럴 수 있긴 한데 그런 애니메이션이 싹 다 없어지고 그냥 지문 인식하면 갑자기 뚱 하고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런 이게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크게 문제가 없을 순 있어요 뭐 그것도 저도 사실 좀 더 써봐야 되는데 사실 근데 단축키가 바뀌었더라고요 브라우저에서 불러오는 게 그래서 그것도 좀 되게 불편해졌는데 뭐 그거는 그거고 근데 이제 기능적으로는 거의 비슷하게 구현이 가능하긴 한데 이제 좀 이러한 소소한 이런 사용자로 이런 좀 약간 비주얼 요소나 이런 좀 비주얼 사용자의 눈을 좀 그래도 조금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조금씩 사라진 것 같더라고요 뭐 그거는 근데 물론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게 첫 번째 이제 시험판이고 뭐 나중에 정시까지 가는 과정에서 많이 이거는 뭐 나아질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어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어 이제 원패소드 측에서 좀 얘기 이제 뭐 기술적 얘기가 좀 몇 개 이렇게 쫙 나름 역사를 이렇게 딱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네 블로그가 올라왔더라고요 네 블로그 글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이제 기존 버전 그러니까 여태까지의 맥OS 윈도우 뭐 안드로이드 iOS 버전 같은 경우는 그냥 동기화 원래는 동기화 자체도 사실 드롭박스나 아니면 이런 걸로 했었죠 그냥 파일 하나 이제 드롭박스에도 올려놓으면 그 드롭박스 통해서 다른 이제 뭐 맥이든 뭐 어디든 이렇게 동기화가 돼가지고 이제 암호를 불러오는 형식이었는데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중심적 이러한 중심적 기능과 이제 동기화된 파일 포맷만 이제 서로 던져주고 이제 각자 개발을 했대요 그러니까 뭐 맥OS 팀, iOS 팀이 있고 그 다음에 네 이제 안드로이드랑 윈도우가 다 각자 따로따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제 그런 건 있죠 개발하는 데 있어서 서로 좀 싱크가 어렵다? 라는 좀 그런 단점이 있겠죠 뭐 그래서 그러니까 이 포맷에 뭐 포맷만 맞추면 되니까 뭐 각자 이제 기능 뭐 맥 버전에는 무슨 기능 추가가 됐는데 윈도우 버전 아직도 추가가 안 됐다든지 각자 이제 스케줄 갖고 각자 페이스대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는 나중에 이제 최근에 이제 원패스워드 닷컴이라고 해서 이제 구독형 서비스 론칭을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이제 드롭박스나 이제 다른 방법을 써서 이제 로컬에다 저장을 해 놓고 이제 이 볼트를 로컬에다 저장을 해 놓고 이제 드롭박스나 이런 걸로 이제 동기화를 하는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아까 제가 얘기한 뭐 가족 계정이나 아니면 회사 계정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원을 하려면 결국 자체 서버로 이제 동기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원패스워드 닷컴은 그래서 이거는 구독형이고요 그때까지 원패스워드는 그냥 앱 라이센스만 내면은 그냥 무제한 사용이 가능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구독형 서비스 론칭을 하면서 이제 구독형 서비스 론칭을 했으니까 이제 깨달았겠죠 아무래도 기능 셋을 맞춰야겠다 왜냐하면은 이 서버 백엔드에서 결국은 같은 데이터를 갖고 세 개 이제 완전히 다른 앱이 이거를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기능 리스매치가 발생하면 이제 서로 좀 골치 아파지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윈도우에 없는 맥OS에만 있고 윈도우에 없는 기능은 기능을 만약에 여기서 썼으면 맥에서 썼으면 윈도우에는 어떻게 동기화를 해야 되지 약간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어느 정도 이거를 맞춰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새로운 이제 코어 그러니까 뭐 백엔드랑 이제 서버랑 통신하는 부분이랑 뭐 이런 것 이제 이런 이제 암호화나 이런 쪽을 담당하는 이제 그거를 새롭게 개발을 하기로 하고 여기에다 이제 러스트 언어를 사용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러스트는 어떤 용도로 쓰이나요? 뭐 저도 러스트를 많이 써본 건 아닌데 요새는 이제 러스트가 뭐 고에 고를 쓰는 파랑 뭐 러스트를 쓰는 파랑 이렇게 나눠져서 좀 C++에 한계가 있었던 점들 사용하기 어려운 점들을 러스트로 이제 대체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좀 하이퍼 퍼포먼스를 내는 솔루션을 개발할 때 러스트를 좀 많이 써가고 있는 것 같아요 C++ 대신에 네 약간 좀 C++ 언어인거죠? 네네 굉장히 로우 레벨한 언어로 사용을 하는데 이제 백엔드에 러스트를 썼다는 거는 뭐 서버 자체를 러스트를 했는지 저도 뭐 내부를 본 건 아닌데 네 아마 뭐 그 API 연동하는 걸 어떻게 한 건지 아니면 API를 자체 서비스니까 API만 받아서 그냥 뭐 많이 넘기는 용도로 쓴 건지 네 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아무래도 그 코어한 이런 로직 자체를 러스트를 좀 많이 받아주고 네 단지 여기는 네 웹서비스라기보다는 그 볼트를 어떻게 좀 안정하게 빠르게 동작할 거냐 네 그쪽을 좀 그런 용도로 많이 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엘렉트론 앱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슬랙이나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그냥 말 그대로 안에 그냥 웹페이지를 띄우는 거잖아요 그 그냥 모든 거는 다 그 서버에서 푸시를 하고 사실 UI 같은 부분도 일부분 대부분은 그냥 거기서 푸시라는 경우가 있는데 원패스워드 같은 경우는 좀 보면은 그런 경우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정말로 어차피 이런 비밀번호 관련 정보나 이런 거는 로컬에도 있긴 있을 건데 이거를 어느 정도 이 안에서 이 앱 안에서 이거를 핸들링하는 방식은 이제 어느 플랫폼이든 비슷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느껴서 이제 그 코어 부분을 그렇게 쓴 것 같이 통일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물론 그거는 코어는 코어지만 이제 그 앞에 이제 프론트엔드라고 해서 UI랑 이제 뭐 OS랑 API로 통신하고 이런 부분이 또 필요하죠 그래서 이거를 뭐 대충 읽어보니까 이제 리눅스 버전을 리눅스 버전을 이거 이 새로운 코어를 이용해서 먼저 제일 먼저 만들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일렉트론 웹 UI 일렉트론을 활용을 해서 만들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같은 경우도 뭐 윈도우의 기본 라이브러리를 쓸까 하다가 그냥 역시 일렉트론을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일렉트론을 안드로이드에서 쓸 수는 없음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냥 네이티브 안드로이드 그러니까 안드로이드에서 구글에서 자체적으로 주는 그런 개발 툴을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iOS랑 iPadOS 같은 경우는 SwiftUI 저희가 이게 저희가 첫 번째 WVDC 스페셜 그러니까 2019년에 쓸 때 그때 막 나왔었죠 SwiftUI가 제가 기억이 맞다면 그때 막 나왔던 것 같은데 네 네 그러니까 그게 2019년이 이제 2년 된 2년 된 이제 툴킷을 썼죠 그래서 iOS랑 iPadOS는 SwiftUI로 썼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맥OS죠 이게 맥OS 같은 경우는 iOS나 iPadOS SwiftUI의 이제 문제라 이제 잠재적으로 문제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구형 OS 호환성인데 왜냐면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제 SwiftUI가 고작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그 SwiftUI가 등장하기 전에 이제 OS에서는 SwiftUI를 몰라요 그 말인데 뭐 아예 앱을 못 쓴다는 소리죠 이게 iOS랑 iPadOS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차피 iOS나 이제 각자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보통 최신 버전들은 잘 올려요 왜냐면 애플이 그렇게 권장을 많이 하니까 근데 맥OS 같은 경우는 뭐 사람들이 구형 맥을 옛날 맥을 쓰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뭐 최신 버전이 기능적으로 불안하기도 하거니와 뭐 애플 입장에서도 뭐 전 이 두 개 전 버전까지는 보안 업데이트가 계속 나오기도 하니까 최신 버전으로 올리는 빈도가 이제 iOS나 iPadOS보다 훨씬 덜하단 말이죠 그래서 원패스워드 쪽에서도 구형 버전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두 가지 버전을 모두 개발했대요 그러니까 일렉트론도 일렉트론이지만 그 다음에 SwiftUI로도 최신 버전에서는 SwiftUI로 이제 앱을 만들었나 봐요 근데 SwiftUI가 일단은 맥OS에서 쓰기에는 한계가 너무 많았고 이것도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그랬고 이전 버전까지는 기존의 앱킷을 사용해서 만들었었는데 이 앱킷을 지금 다시 사용하잖아요 왜냐면 이게 얘기를 듣자 하니까 이제 코어를 완전히 다시 쓰면서 프론트엔드도 이제 완전히 다시 써야 되는 상황이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 거를 거의 못 쓰는 활용을 다시 못하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어차피 다시 쓰는데 이제 앱킷은 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좀 이제 곧 애플이 쳐낼 것 같은 그런 예감이 있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와서 앱킷을 다시 쓰기는 또 못하거니와 그러면 사용하는 그리고 이제 이 원패스워드 이제 개발진 입장에서는 너무 사용하는 사용하고 있는 프론트엔드 라이브러리가 너무 많아져서 그냥 일렉트로는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되게 뭐 이 설명도 만만치 않게 길게 엄청 자세하게 써놨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게 맥OS 버전을 이제 베타 버전을 내놓고 나서 이제 말이 이제 많이 돌기 시작하니까 한 2-3일 뒤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술 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왜 일렉트로로 썼는지 약간 변명이라고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해명을 하려고 한 거겠죠 네 네 그래서 좀 되게 자세하게 썼더라고요 왜 그렇게 왜 이런 결 그러니까 이 원 패스워드가 어쩌다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건지는 그러니까 되게 투명하게 나름 투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물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이전에 이런 음모론도 나돌았는데 왜냐하면 아마 몇 년 한 되게 최근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VC 이제 벤처 캐피털 펀드레이징을 받았었나 봐요 요번에 아 여태까지는 그냥 자체로 이제 뭐 매출이나 이런 걸로 버티다가 그래서 이런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냐라는 좀 음모론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효율적으로 이제 뭐 투자자들이 생겼으니까 이제 더 효율적으로 해라 뭐 이런 좀 그런 압박 같은 게 좀 들어와 들어온 거 아니냐 나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었고 뭐 그러니까 이제 맥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배신감을 느끼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이런 이제는 원패스워드가 단지 이제 애플 플랫폼만 하는 애들도 아니고 이제 멀티 플랫폼 회사인데 서비스 회사가 됐는데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면 사실 맥OS에 그렇게 많은 리소스를 할애하는 게 옳은가 라는 문제가 생기기는 그런 고민거리가 생길 것 같긴 해요 근데 역으로 이제 옛날까지 맥 이제 맥이나 ios에 뭔가 최신 기능 들어가면 예를 들면 옛날에 한 몇 년 전에 이제 그 키보드로 이제 암호 입력하는 거 있잖아요 기능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도 막 베타 원 나오자마자 막 프로토타입 후딱 만들어서 선보이고 막 이랬던 애들이 그리고 애플 디자인 어워드도 몇 번 수상했던 애들이 이제 일렉트론으로 맥앱을 만드니까 이제 옛날부터 써왔던 사람들 입장에서 좀 배신감을 느끼는 것도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니까 일단은 원패스웨드의 설명은 대충 이런데 저 여기서 좀 일단은 정님 의견을 조금 듣고 싶거든요 일단 더 밑에 자세한 분석을 하기 전에 네 아까 그 백엔드라고 불렀던게 진짜 뭐 서버에 그 패스워드 닷컴의 백엔드라기보다는 그 원패스워드 앱 자체의 공통 코어의 그 동작을 러스트로 개발했다 뭐 그런 표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프론트엔드 말씀하신 것처럼 일렉트론을 리눅스 윈도우는 일렉트론을 썼는데 그 리눅스랑 윈도우가 일렉트론을 많이 쓰는 이유 중의 하나는 UI들의 그 공통적인 그 위젯들 뭐 컴포넌트들 그거 렌더링 네 되게 잘 없어요 그리고 뭐 큐티로 개발하기도 그렇고 이제 완전 걔네들은 애플이랑 많이 다른거죠 애플은 얘네들이 막 디자인 가이드라인도 있고 이거 이거에 맞춰서 만드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되게 그래서 나름 애플 쪽에서 통제를 많이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서드파티에 비어도 좀 비슷한 룩을 맞추기 위해서 네 근데 이제 뭐 리눅스 윈도우도 그렇지만 리눅스 같은 경우는 오픈소스가 완전 네 완전 무인지대죠 뭐 뭐 네 정말 다들 지꼴 리눅스대로 만드는 거긴 이게 이게 뭐 역으로 얘기하면은 모든 많은 앱들이 개성이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기는 한데 네 거기도 그 아까 그 해명 그래도 리눅스 개발할 때 막 이슈가 있어가지고 GTK 뭐 난리 났었고 막 음 그래서 결국에는 뭐 일렉트론 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그게 굉장히 장점인 거 같아요 리눅스 윈도우에서는 일렉트론 쓰는 게 그 통일된 기능이나 뭐 뭐 일관된 동작이나 뭐 그리고 퍼포먼스를 아주 높은 걸 기대하지 않는 는다면 충분히 쓸 수 있는 거라서 좋은 장점이 있는데 이제 그게 애플 플랫폼에 오면 이제 좀 상충하는 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맥오이스나 아이오이스에서는 뭐 아이오이스나 아이패드 오이스에서는 빠르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UI가 바뀌더라도 뭐 익숙한 게 굉장히 많은데 맥오이스는 사실 되게 애매하거든요 음 그래서 진짜 일렉트론으로 가는 게 좋으냐라는 거는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것 같고 거기 글에서도 나온 것처럼 스위프트 UI랑 일렉트론을 일단 둘 다 만들어 놓고 어떤 게 더 나을 거냐를 뭐 자기네들도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일렉트론으로 가게 됐다 뭐 맥오이스에서는 스위프트 UI의 한계가 있었다 뭐 그리고 앱킷을 쓰는 게 너무 좀 뒤떨어진 것 같다 뭐 점점 그런 얘기들이 많아서 결국 일렉트론으로 하게 됐다 뭐 되게 하드 디시전이었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 참 테클리드들이 고민할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시기에 애플이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애플이 UI킷도 밀고 있고 스위프트 UI도 밀고 있고 그 UI킷을 맥에서 쓰는 맥 카탈리스트도 있고 원래 쓰던 앱킷도 있고 그럼 도대체 뭘 써야 되는 거지 고민할 때 맥에서 지원을 한다고 여기처럼 원패스토드처럼 그 전통적으로 맥 유저들한테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 회사라면 더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렉트론으로 갔다는 건 저도 맥앱에 약간 로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테크 리드 관점에서는 분명히 고민할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결국 이제 원패스토드 팀이 일렉트론을 선택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해보자면 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이 글을 쭉 읽으면서 첫 번째로 의문이 들었던 거는 이 시점에서 SwiftUI의 이런 그래도 나름 오래된 앱이고 복잡한 기능을 가진 앱인데 여기다가 벌써부터 SwiftUI를 적용하는 게 옳았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게 고작 2년밖에 안 됐고 지금 왜냐하면 저는 물론 개발자는 아니지만 이제 주변에서 얘기들 많이 들어보면 SwiftUI가 아직 완성됐다라는 그런 얘기는 별로 많이 안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풀프로덕션에 적합하다 그러니까 토이프로젝트로 뭐 한두 개 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앱을 만드는 데는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원패스워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한 앱인데 이거를 SwiftUI로 했다라는 게 저는 좀 의아했거든요 물론 제 생각에는 아마 처음에 iOS 앱을 SwiftUI를 사용한 시점부터는 이미 좀 거기서부터 좀 삐걱 잘못 단추를 끼운 건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웠나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약간 개발 그 업계에서 어 뭐 이렇게 규칙은 아니지만 불문률로 있는 게 버전 4.0은 돼야 이제 본격적으로 쓸만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SwiftUI가 이제 SwiftUI가 나온 지 3년째고 올해가 이제 세 번째 버전인데 처음 나왔던 게 iOS 13이었고 13.0에서는 뭐 거의 쓸 수 없었을 정도였고 그리고 13.1에서 어? 좀 쓸만한데 그랬다가 13.2 정도 되니까 네 그제서야 이제 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그 사이에도 계속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SwiftUI로 만들면 iOS조차도 버전마다 동작이 조금씩 달라요 약간 SwiftUI라는 프레임워크 자체가 아직도 안정적이지 않거든요 동작 자체가 약간 초반에 Swift 보는 Swift 언어 자체의 초반 을 좀 보는 느낌이 좀 강하네요 네 틀을 잡아가는 과정인데 이제야 그래서 초반에는 그 제약상도 많았고 원때는 작년에 그 한계를 좀 벗어나서 이제 뭐 그룹이나 리스트나 이렇게 좀 복잡한 화면들 이제 리소스를 재사용하는 테이블이나 콜렉션 같은 UI킷으로 만들던 화면들을 이제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면 이제 요번에 나오는 아직 베타지만 시고에 나오는 버전이 들어가야지만 뭐 이미지 어싱크 다운로드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조금 더 복잡한 화면을 만들 수 있게 되는데 여전히 UI킷만큼 복잡한 화면을 만들 수 없는 상태이기는 해요 네 그렇지만 장점이 있다는 거는 이제 크로스 플랫폼 모든 그 애플의 맥OS iOS iPadOS TVOS WatchOS 까지 다 하나로 통일해서 같은 UI로 같은 코드로 만들 수 있다 라는 걸 이제 장점으로 밀기 시작을 했는데 아직은 정리가 좀 교통 정리가 좀 덜 된 느낌이긴 하죠 네 그래서 좀 선택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점에서 굳이 SwiftUI를 쓰는 것 자체는 약간 모험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맥OS 자체도 맥OS 자체도 제한된 버전만 지원을 하고 최신 버전만 지원을 하고 다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클라이언트들이 굉장히 버전이 많을 텐데 얘네들은 오래된 앱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들이 지원하는 버전도 되게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다 지원을 못할 거고 거기다가 SwiftUI 자체도 또 제한이 있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SwiftUI로 만들어 봤지만 아 이거는 일렉트론보다도 못하구나 라고 선택을 했으니까 버렸을 거잖아요 뭐 그렇죠 네 그래서 참 지금 시점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이기는 해요 특히 맥OS에서 저희 여담이지만 작년 Ratch Swift라는 앱을 컨퍼런스 준비하면서 이제 저희가 개발자들이 컨퍼런스이기 때문에 개발팀이 한 너댓 명이 붙어서 SwiftUI로 굳이 앱을 만들어서 출시 컨퍼런스용 해보자 그래서 뭐 한 1, 2주 만에 이제 만들었거든요 근데 iOS용은 그나마 종작을 잘 해서 출시를 했어요 컨퍼런스 하면서 네 근데 맥OS용은 끝내 출시를 못했어요 안 돼요 동작이 안 돼 분명히 가이드대로 다 만들고 내비게이션 다 처리했는데 안 넘어가고 화면 안 나오고 심사 올렸더니 리젝 먹고 포기해야 되겠다 다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이게 버전마다 또 이걸 표시하는 게 다를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나름 최신의 코드 컨벤션 다 맞춰서 만들었더니 예를 들어서 이제 가을에는 iOS 15가 나오는데 만약에 이제 iOS 14를 아직 돌리고 있는 폰에서 이걸 받으면 또 UI가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는 소리잖아요 결국은 저는 근데 이게 애플에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저희 이제 섭외 드릴 때 이제 얘기하면서 잠깐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 애플이 좀 이게 그때 발표할 때 이제 SwiftUI를 처음 발표할 때부터 좀 굉장히 푸시를 많이 했잖아요 이 SwiftUI도 뭐 푸시를 많이 했는데 그 해였나 아니면 그 전해였나 카탈리스트도 있었고 이미 선보인 상태였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내가 지금 맥앱을 만들겠다 근데 iOS 앱은 이미 있는데 뭐 iOS 앱도 만들어야 되고 맥OS 앱도 만들어야 된다 이러면은 선택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보면은 iOS 같은 경우는 그나마 간단합니다 뭐 UI킷을 쓰거나 아니면은 SwiftUI를 쓰거나 인데 맥OS 같은 경우는 뭐 기존에 원래 있었던 앱킷 옛날에 이제 코코아라고 불렀던 그니까 앱킷이 있고 거기에 아니면은 뭐 iOS UI킷으로 뭐 iOS 아이패드 앱을 만들어놨다면 만들어놨다면 그거를 포팅하는 맥 카탈리스트가 있고 아니면 SwiftUI 그러니까 맥은 방법이 세 개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각자의 약간 맥OS 같은 이제 이 앱킷 카탈리스트 SwiftUI 각자의 장단점이 어떻게 될까요? 킷은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초창기에 OS X을 만들면서 만들었던 그 코코아 프레이머 그의 넥스트 스텝에 있던 거를 맥에 올리면서 만들었던 이제 UI킷이 UI용 키트여서 굉장히 오래된 구조고 API 자체가 좀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옛날 그 OS X 설계할 때 디자인 철학이 그대로 녹아져 있어요 옛날 넥스트 스텝에 그래서 개선 자체가 잘 안 돼 있고 UI킷은 그나마 이제 10년 정도 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UI킷 자체가 더 성능이나 렌더링에서의 장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도 이제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앱킷을 개선할 거냐 UI킷을 굳이 끌고 와서 앱에다가 적용할 거냐 이걸 고민을 꽤 오래 했던 것 같은데 내부에서도 되게 논란이 있었다고 그래요 제가 카탈리스트 나왔을 때 애플 엔지니어들이랑 얘기했을 때도 내부에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얘기들을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곧 SwiftUI도 내놓을 거라는 걸 알고는 있었겠죠 사실은 게다가 거기다가 카탈리스트 들어가는 시점에 이제 다크모드까지 들어가면서 컬러 시스템까지도 다 뒤집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는 할 일이 되게 많았었던 거죠 그리고 카탈리스트가 들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좀 다른 점은 앱킷이랑 또 떨어져 있지도 않아요 카탈리스트는 되게 애매해서 그 UI킷을 포팅한 거지만 앱킷이랑 같이 섞어 쓸 수가 있거든요 아 네 그렇다고 했어요 네 툴바랑 뭐 전혀 처음엔 이것도 초창기에는 안 됐었는데 이제 록앤필을 맞추려고 툴바나 이런 것들은 원래 앱킷에 있는 걸 가져다 쓸 수 있다 보니까 이제 둘 다 맞춰 쓸 수 있는 상태가 돼 있고 SwiftUI는 또 들어오면서 그거랑 또 다르게 이제 새로 UI킷을 만드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또 UI킷이랑 연결돼 있고 앱킷이랑도 연결돼 있고 SwiftUI는 또 추상화가 한 단계 더 위다 보니까 맥에서 돌아갈 때는 앱킷이랑 돌아가고 맥 iOS 돌아갈 때는 UI킷이랑 돌아가고 WatchOS나 TVOS 돌아갈 땐 각각 키트랑 또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SwiftUI는 더 느리거든요 또 진화하는 게 다 플랫폼마다 바뀌어야 되다 보니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게 맞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작년에 M1이 나오면서 유니버셜 빌드까지 해야 되다 보니까 앱킷으로 만들어도 두 개 빌드해야 되고 카탈리스트로 만들면 세 개 빌드해야 돼요 아, iOS는 또 따로고? 네, iOS는 따로고 카탈리스트로 빌드하면 인텔용 빌드, 암용 빌드, 아이패드용 빌드 이걸 세 개 따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정신이 없어요 빌드하려고 그러면 카탈리스트로 왜 빌드해야 되지? 저는 카탈리스트로 약간 테스트를 이것저것 해보는데 굉장히 혼란스러워 오늘도 이거 얘기하고 나서 UI킷에 있는 걸 하나 테스트해봤는데 카탈리스트로 했더니 맥에서는 안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애플에다 버그 리포트 하고 있고 여전히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UI킷을 카탈리스트로 만들었지만 iOS에서는 잘 돌아가는 게 맥OS에서는 안 돌아가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SwiftUI로 만들었는데 SwiftUI도 돌아가는 기본적인 버전이 버전마다 맥OS나 iOS의 메이저 버전이 바뀌거나 마이너 버전이 바뀔 때마다 동작이 계속 바뀌고 있고 그래서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진짜 미치겠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도 안 돼 저렇게 만들어도 안 돼 이런 상황이 있고 다 잘 되는 거는 결국엔 원래 되던 버전이 제일 잘 되거든요 UI킷이나 LPG 제일 잘 돼요 그렇죠 근데 제일 잘 되는데 불구하고 이거를 다시 처음부터 배워야 돼? 그러면 또 그것도 되게 난감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특히 특히 맥OS에서 앱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머리를 긁적긁적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성은 여전히 앱킷이 최고인데 게다가 이제 앱킷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좀 오브젝티브 C 시대 그거인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Swift로 억지로 좀 이거를 하려다 보니까 옛날에 뭐 Swift는 맨날 그 우스갯소리가 많잖아요 뭐 컴파일이 엄청 오래 걸리고 약간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뭐 하여튼 게다가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 옛날에야 처음에 아이폰 SDK 나왔을 때는 맥 개발자였던 분들이 이제 아이폰으로 넘어가기 쉬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 그때는 얘기했는데 지금은 반대잖아요 iOS로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맞는 상황인데 개발자들 같은 경우도 아 네 그거는 뭐 진리인 것 같아요 10년 전에도 사실 애플은 10년 전부터 계속 고민을 했었던 게 맥 개발자들은 되게 옛날에 맥 오래된 개발자들 밖에 없고 iOS 개발자들은 이제 신규 개발자들이 많이 들어왔고 거기는 앱도 많아 근데 맥앱을 들여다보니까 아이패드 iOS 아이패드 웹은 되게 많은데 그걸 가져다 쓸 만한 여력도 없고 개발도 안 돼 그래서 그 애플 그 UX 에반젤리스트였던 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에반젤리스트랑 그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한국에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왜 맥앱 개발자들 한테 iOS 개발자처럼 맥앱을 많이 개발하도록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뭘 도와주면 좋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뭐 한글 앱이 많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뭐 아 존 글렌지네요 네 존 글렌지가 그런 얘기들을 했었었는데 여전히 이제 그걸 고민하다가 나온 게 이제 뭐 카탈리스트나 이제 카탈리스트는 사실 저걸로 새로운 앱을 만들려기보다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앱을 iOS 아이패드 앱에 있는 앱들을 그냥 쉽게 옮겨라 터다 나를 수 있어 쉽게 옮길 수 있으니까 그 시장으로 좀 들어가 봐 맥 시장으로 그러면 앱들이 더 많아지지 않겠어 이제 그런 의미인 것 같고요 네 새로 개발할 사람들은 SwiftUI를 내놓을 테니까 SwiftUI를 좀 개발하지 않겠어 뭐 이런 것 같고 SwiftUI가 이제 4.0이 되는 내년쯤 되면 안정화 좀 되면 네 아 그러네 그게 있네 X코드 클라우드가 나오고 이제 아이패드에서 SwiftUI로 앱을 만들어서 뭐 메이기 없이도 또 X코드 클라우드에서 빌드하고 배포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그러면 이제 뭐 아이패드만 가지고도 앱을 배포할 수 있어 라는 거다 뭐 이런 그것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뭐 뭐 SwiftUI로 기존의 이제 뭐 이런 원패스워드 같은 뭐 아주 타겟팅한 전문적인 좀 더 복잡한 UI를 요구하는 그런 러스트랄 이런 백엔드로 코어 엔진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그런 앱들 말고 SwiftUI만 가지고 뭐 워치에서도 돌아가고 TV에서도 돌아가고 뭐 패드에서도 돌아가고 맥에서도 돌아가는 그런 앱들을 다 만들 수 있어 그렇게 시작할 때는 뭐 SwiftUI도 괜찮지 않아 이렇게 좀 이제 좀 타겟군이 좀 나눠지는 개발 환경에 대해서도 처음 진입할 때 쉽게 진입할 땐 SwiftUI를 하고 좀 세부적인 기능을 개발할 땐 뭐 그게 호스팅이 되니까 다른 앱킷이나 UI킷을 같이 써서 뭐 새로운 앱도 만들고 코어를 붙일 때는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그걸 붙여야 되니까 러스트 같은 거 붙이려면 SwiftUI 해가지고 안 될 거니까 다른 프레임웨크도 좀 쓰고 뭐 이렇게 좀 더 다양한 무기들을 제공해주는 측면인 것 같은데 이제 너무 다양하죠 다 놓고 보면 그런데 지금 입장에선 되게 혼란스러운 건 맞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건 거 그런 것도 있는 거 같아요 왜냐면 앱킷 같은 경우는 약간 옛날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진짜로 앱 각각의 앱들이 로컬 대부분 이제 로컬에서 돌아갈 거 상정하고 개발 말은 들었었잖아요 뭐 그러니까 어차피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아봤자 그냥 웹브라우저에서 다운받아서 그거를 여는 거니까 앱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각자 플랫폼에 맞게 그런 게 더 중요했는데 요즘은 워낙 인터넷 서비스고 모든 게다 이제 그래서 이 인터넷 서비스 업체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거죠 워드 워드 다큐멘트 아니면 PDF 문서 이런 거 여는 거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맥 안에서 워드 문서를 여는 것 PDF 문서를 여는 것 이거에만 집중 원래 옛날에는 그러면 됐는데 이제는 이것들이 모든 데이터들이 로컬이 아니라 제다 클라우드에 있고 이거를 받아와야 돼 이러니까 결국은 이런 인터넷 서비스 개발하는 애들 입장에서는 그거부터 먼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클라이언트는 그 다음 문제인데 앱킷이 앱킷이 기존의 앱킷은 그러기에는 너무 그게 높았던 것 같아요 어려웠던 거죠 이제 이런 이런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거 이 조그만한 걸 하나를 하자고 결국은 맥 개발자 다 다시 고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래서 앱킷 개발자 구하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거의 죽어가는 약간 무용문화재죠 이제 이게 앱킷 앱킷 개발자도 결국은 무용문화재 어르신들 보셔야 돼 무용문화재인 거잖아요 이것도 결국은 죽어가는 지금 원패스워드 팀에서도 파운더들이나 앱킷 개발했겠지 뭐 앱킷 개발했을 거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이렇게 인터넷 서비스 웹 그런 게 이제 하면서 결국은 당연히 일렉트론이 등장을 하게 되고 결국은 애플도 이거에 약간 대응을 해야겠다라고 느꼈겠죠 왜냐하면 일렉트론의 그런 고질적인 문제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일렉트론 앱들의 그 성격상 이제 애플이 원하는 그런 이제 통일감 이런 게 전혀 없어지잖아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당연히 애플 디자인 애플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안 지키니까 그래서 아마 이거를 어떻게든 붙잡아 보려고 나온 게 약간 카탈리스트랑 SwiftUI가 아닐까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고 생각을 하냐면 카탈리스트랑 SwiftUI가 나왔을 때 아까 이제 정님이 이제 둘 사이에 구분 확실히 뭐 필요에 따라서 구분이 확실히 돼야 되는데 애플이 이거를 제대로 메시징을 안 한 거 같아요 좀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직 SwiftUI는 이게 완성이 됐다라고 하기는 애매한데 지금 애플은 열심히 에반젤레이션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또 그러니까 원패스워드도 써봤겠죠 SwiftUI를 그랬다가 이제 크게 디인거지 그랬던 거 같아요 그래서 애플 잘못이 또 있을 거 같아요 이거는 너무 이게 이거를 교통정리를 좀 어느 정도 해놓고 예를 들면 앱킷을 물론 이거는 좀 극한 극단적인 아이디어긴 하지만 앱킷을 데플리케이션을 해버리든가 엄청나게 난리가 났겠지만 거의 32비트 종말 수준으로 난리가 났을 거긴 한데 아니 이제 그거보다 더 심했을 거 같은데 뭐 하여튼 근데 이제 너무 혼란스러운 거죠 앱 진짜로 맥OS 앱을 개발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다들 그냥 이런 거 고민하기 싫으니까 결국은 그냥 다 일렉트론으로 개발을 하게 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제가 지금 이 노트를 보고 있는 노션도 제가 알기로는 일렉트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거죠 사실 결국 그러면은 뭐 일단 제가 여기다가 적어놓긴 했는데 일단 저희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거 중에서 답이 나온 거 같은데 애플이 뭘 고를 것인가 뭐 결국은 스윕트 UI로 가고 싶어하는 게 아닐까요 약간 네 저도 아직은 그거에 대한 퀘스천은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앞으로 스윕트 UI만 할 거다 라고 얘기한 적이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윕트 UI로 시작을 하더라도 이제 각 플랫폼에 올라간 애들의 그 원래 있었던 UI 프레임워크들과 섞었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리고 모든 UI를 다 지금은 스윕트 UI로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애플도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전면으로 내세우기보다는 뭐 뭐 iOS에서도 위젯 조금 뭐 뭐 조금 이렇게 조금 조금씩 계속 업데이트하는 중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진입하는 데 있어서에 되게 처음에 모든 플랫폼으로 시작할 때는 굉장히 장점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걸 앞으로 전면에 내세울 것 같지만 어 분명히 좀 디테일한 부분에 연결되는 부분들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느 시점에 선언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내년보다는 조금 더 뒤일 것 같고요 네 내년 돼야 스윕트 UI도 뭐 사실 13 때부터 쓸 수 있었다고 하지만 13에 있는 스윕트 UI를 쓰기는 좀 어려워서 거의 알파 수는 아니에요? 네 그쵸 14 이후가 14 13 유저들이 거의 없는 앱이어야지만 스윕트 UI를 쓸 수 있게 될 테니까 음 그러려면 이제 앞으로도 한 1, 2년은 더 있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고요 그러려면 뭐 굉장히 애플은 그런 마이그레이션이 되게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라면 스윕트 UI가 당장 내년부터 써야 돼 이러진 않을 것 같고 네 앱킷도 꽤 오래 남아있을 수도 있고 UI가 아까 얘기 드렸는데 카탈리스트도 꽤 오래 남아있을 수도 있고 네 이런 체제가 꽤 오래 한 5년은 지적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개판인 상황 네 이 원패서드가 또 일렉트론이 유리한 것 중에 하나는 패스워드 앱이 웹 브라우저를 내장해야 돼요 음 인 브라우저가 있거든요 인베디드 브라우저가 있는데 그 안에서 사용할 때는 뭐 패스워드가 자동으로 붙고 물론 그 다른 브라우저들 익스텐션들 만들기도 하지만 자체 내장 브라우저도 앱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렉트론이 훨씬 편할 거거든요 브라우저 다루는 거나 이런 것들 자체도 네 그래서 뭐 특히 리눅스 윈도우나 이런 데서 웹 브라우저 다루는 것들은 크롬위룸 기반으로 그냥 처리하는 게 훨씬 편할 테니까 네 그 맥락에서 데스크탑을 맥OS만 SwiftUI로 가는 게 어렵지 않았을까 그러려면 같은 팀에서 다 다루는 게 훨씬 더 수월했을 테니까 테크리드 입장에서는 그런 웹UI로 클라이언트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뭐 업데이트하고 그 안에 웹 브라우저의 기능들 그런 걸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일렉트론을 그냥 다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약간 옛날에 OS9에서 OS10 넘어갔을 때 이제 카본하고 코코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네 그러니까 카본이 뭐냐면 이제 코코아 이전에 네 이제 처음에 이제 약간 그 OS9이랑 그 이제 완전한 OS10으로 넘어가기 전에 약간 좀 과도기적 UI 프레임워크잖아요 카본이 좀 근데 카본이 사실 없어진 지는 되게 늦게 없어졌거든요 이게 카본이 마지막으로 없어진 거는 네 뮤직앱이 사실 지금 뮤직앱인데 아이튠스가 다 카본 기반이었기 때문에 아이튠스가 사라진 게 몇 년 안 되잖아요 뮤직앱으로 바뀐 게 뭐 그렇죠 그래서 네 카본이 사실 32비트의 마지막 그 보루였고 네 아이튠스가 아이튠스랑 뭐 예전에 그 웹 오브젝트들의 잔재들이 남아있는 그 옛날 프레임워크들이 다 묶여 있었었는데 그게 없어진 게 이제 사실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카탈리나 때인가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카본이 생각보다 아이튠스 라이브러리 밑에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코코아로 넘어간 건 오브젝티브 C 카본은 사실 C, C++ 라이브러리들이었고 언어도 네 아예 언어도 달랐고 프레임웍도 달랐었는데 사실은 뭐 꽤 오래 끌고 갔던 거죠 모든 걸 코코아로 넘어갔다고 했지만 애플 내부 프레임웍들은 아직 카본을 쓰는 API들이 꽤 많이 남아있었고요 그런 상황이긴 해요 사실 애플 내부도 고민이 되게 많을 텐데 작년 작년은 이제 안 갔으니까 재작년에 갔을 때만 해도 애플에서 내부 프로젝트를 한다 그러면 새로운 그 맥OS나 iOS 앱을 만들 때는 스위프트로 해요 근데 내부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할 때는 여전히 오브젝티브 C로 했었거든요 뭐 그게 더 편하셨을 테니까 들다들 네 그분들이 편한 것도 있지만 그분들 똑같은 얘기를 했다는 거죠 스위프트는 언어도 계속 바뀌는데 개발팀에서 그거를 쫓아가긴 너무 버겁다 편하다 오브젝티브 C가 안 바뀌니까 20년 검증된 오브젝티브 C로 만드는 게 둘 다 쓸 수 있고 둘 다 만들 수 있는데 왜 그거 안 되는 거냐 결국엔 오브젝티브 C로 한 프로젝트들이 되게 많았대요 내부에서도 근데 그게 이제 딜레마인 거죠 앱틱 같은 경우는 오브젝티브 C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업데이트 할 수 있는 인력들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버려 버려 버려져야 되는데 애플 내에서도 그걸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카탈리스트 만들 때 앱킷 만들 수 없으니까 카탈리스트 만드는 데 집중하는 거고 스위프트 UI 만드는 거는 뭐 새로운 젊은 엔지니어들이 모여서 스위프트 UI 만들면 되니까 그렇게 가는 거고 애플도 이제 내부 리소스에 문제가 생기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앱킷은 그 앱킷을 다뤘던 커밋이나 소스들 보면 막 30년 된 로그들이 계속 남아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다뤘던 분들 다 퇴사하고 있잖아요 이제 없어요 히스토리 알수는 별로 없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약간 구전문학 되는 거 코멘트들이 코드 분석해서 개발해야 되는데 그럴만한 시간이 없는 거죠 애플도 이제 점점 새 거 만드는데 바쁘니까 예전 거 개선하는 거는 잘 안 일어나는 거고 네 그러려니까 점점 내부에서도 이제 새로운 거 만들어서 기존 거 대체하는 걸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네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카본 코코아처럼 뭐 CPI가 나중엔 다 대체할 시기가 올 거 같긴 한데 아직 한참 남은 거 같고 네 아무런 그거 앱킷이나 UI킷 내부 대체하려면 꽤나 많은 게 필요할 거예요 정말 카본도 10년 걸렸는데 UI킷이나 앱킷 대체하는 거는 뭐 10년 더 걸리지 않을까요? 네 지금 뭐냐면 카탈리나 때였나요? 그때 막 메시지 앱을 카탈리스트로 다시 썼다고 막 그랬었고 그리고 뮤직 앱은 제가 알기로 아직도 앱킷인 걸로 알고 있고 뭐 팟캐스트 앱이랑 그런 애들은 TV 앱은 다 카탈리스트였고 이게 다 지금 물론 그러니까 이거는 나름 이제 지네들도 이제 서로 이제 자기네들 신기술을 서로 이제 뭐 전문용어로 도그푸딩 한다고 그러죠 직접 써가면서 이제 하는 거니까 좋은 거기는 한데 이게 애플 내에서도 이제 내부에서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얘네들도 이거를 밖에다가 이 메시징을 못 내놓는 약간 그런 거겠네요 좀 약간 그러니까 해보면서 자기네들도 확신이 들면 이제 밀어붙이겠죠 네 아직까지는 본인들도 그거를 찾아가고 있는 과정인 거 같아요 카탈리스트로 해보는 거하고 뭐 SwiftUI로 하는 거하고 뭐 그런 과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마지막 질문으로 그러면 이제 정님이 온패스워드를 이끄는 분이 테크리드세요 근데 똑같은 상황에 직면을 했어요 그러니까 맥앱을 그러니까 IOS까지는 이제 뭐 SwiftUI를 썼다고 칩시다 SwiftUI를 써서 IOS앱까지는 완성을 했는데 이제 맥OS앱을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 하 음 침묵을 한 5초 정도 하야되나 하하하하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결정일 거 같은데 네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맥에 SwiftUI가 유난히 다른 IOS나 아이패드 SwiftUI가 더 그 IOS에 더 오리엔티드 돼 있는 거 같고요 맥오이스에서 좀 더 불안한 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룩앤피도 좀 바뀌더라고요. 저는 똑같이 만들어서 해보면 맥오이스 화면이 사실 더 광활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보다도 광활한데 아이패드 OS처럼 만들면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똑같이 가져오면 뭔가 맥오이스 같지 않고 진짜 억지로 끌고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도 몇 번 시도하다가 이런 건 안 되겠다. 그래서 포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저도 내부적으로 이런 UI들을 만들어보다가 그래서 결국에는 저도 똑같은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는 맥오이스가 최신 OS만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스위프트 UI가 최신 OS에서 그렇다고 아주 잘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걸 잘 돌아가게 만들려면 만들 수 있겠지만 그러려면 품이 더 많이 들고 스위프트 I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더 없거든요. 맥킷을 가지고 비슷하게 만들려면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텐데 스위프트 I는 비슷하게 맥이랑 비슷하게 만들려고 아이패드 그러면 아이패드는 IOS랑 코드를 똑같이 세워하는 장점이 없어질 정도로 코드가 많아지면 스위프트 I를 쓰는 이점이 없어질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에는 그렇다고 앱킷을 만들 수 있었냐? 그렇지 않다면 결국에는 앱킷은 일단 앱킷도 버리는 카드고 그런 건가요? 그건 테크리드 입장에서 괴로운 것 중에 하나겠지만 그걸 다룰 수 있는 엔지니어를 못 구한다면 그것도 쉽지 않은 결정이거든요. 그만큼 없으니까 그걸 잘 다룰 수 있는 엔지니어를 구할 수 있는 게 더 좋은 결정인 거죠. 사실 원패스워드는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처음에 창업자도 이미 맥애부로 이걸 개발했으니까 앱킷에 대한 경험이 있었을 테니까 앱킷으로 쓰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이 개발하는 거 아니니까 그 문제가 있기는 하죠. 그럼 이제 두 번째 과정으로 한 단계 더 올라갑시다. 아직 iOS 앱도 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iOS, iPadOS랑 맥OS 앱을 만들어야 한다면 처음에 이제 iOS 앱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아셨을 것 같아요? 지금 만든다면 UI킷이냐 SwiftUI냐 고민을 좀 할 것 같긴 한데 통계도 좀 보고 앱 사용자들이 iOS 멋져 쓰지? 뭐 이런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죠. 12가 좀 몇 퍼센트 있다 그러면 못 쓸 것 같고 아마 통계를 봤을 거예요. 친구들도 봤을 때 그리고 원패스워드가 처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6, 5, 6, 7 계속 있었으니까 그 앱들이 이전 버전을 커버해줄 거고 새 버전을 만들기 때문에 새 기술을 써도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것 같고 새 버전은 새 OS에 새 버전 14 이상만 지원한다든가 이렇게 됐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SwiftUI를 선택한 것 같고 그런 이전 버전은 이전 iOS나 iPad 버전은 예전 원패스워드가 커버해준다라고 가정이 되면 SwiftUI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그러면 지금 현재 원패스워드가 선택한 초이스랑 거의 비슷한 선택을 하셨을 것 같다는 거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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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저는 되게 이게 흥미로웠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이. 그러니까 좀 이런 서비스와 앱을 만드는 회사의 고민을 좀 엿볼 수 있는 것도 좀 흥미로웠고 그 다음에 이제 맥앱의 개발 현주소를 감자적으로나마 좀 볼 수 있었던 그런 거라서 좀 이게 단순히 그냥 일반적인 쿠더캐스트 주제로는 다루기는 조금 아까워서 좀 김정일을 모셨고 맞고 역시나 좀 흥미로운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서 저는 잘 한 것 같으니 잘 된 것 같네요. 어 여기 이 원패스워드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어 지금까지 나 함께해 주신 김정일님 감사드립니다. 결국은 또 한식이 안 했네. 또 한식이 했어. 이렇지 뭐. 그러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